안녕하세요. 니어엘 류규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5급 작문 파트 1 기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사 헌입니다. 정조부사죠. 단어 봅시다. 충분하다. 부사로서 충분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리어 이유죠. 문제 봅시다. 헌 충활 저거 리어 저거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관용어로 쓰여 가지고 주어나 목적 앞에 놓인다고 그랬어요. 뒤에 명사성분 와야죠. 여기서 명사성분은 리어 밖에 없죠. 자 헌은 정조부사니까 부사로 쓰여서 수로 앞에 놓인다. 여기서 수로는 충활 형용사가 수로로 쓰인거다. 즉 형용사 수술어문이죠. 저거 리어 헌 충활 이윤는 충분합니다. 라는 뜻으로 쓰인거죠. 형용사 수술어와 정조부사 헌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형용사가 단독으로 수로 쓰이면요. 헌 없이 대개 비교나 대조의 의미를 가져요. 타월은 잊전 워프렌 잊전 그는 진지하고 나는 진지하지 않습니다. 서로 비교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려면 대개 정도부사 헌을 형용사 앞에 쓰는데요. 가볍게 읽으면 매우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강조하고 싶으면 강하게 읽어집니다. 헌을 사용하자면 말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는게 중국어의 언어 습관이에요. 헌은 형용사 앞에도 쓰이지만 일부 동사 심리활동 동사도 포함되죠. 조동사 동사 사조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워헌이니 끊이자고 벙여 심리활동 동사죠.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조동사하고도 어울려요. 인가이생크이 능후이 헌간 등을 어울려서 제형조 헌인갈 이란 것은 매우 마땅합니다 라고 조동사하고도 어울리고요. 동사사조하고도 어울릴죠. 타투이 띠아오이 낚시에 헌간싱치 흥미가 많습니다. 타흥이 영용림어 그는 매우 예의가 바릅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사조의 동사사조와도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다시 문제 봅시다.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관영어로서 주어나 목적 앞에 온다. 뒤에는 당연히 명사성 성분이 와줘야 한다. 그래서 리오가 오죠. 헌은 정도부사라서 부사하니까 뒤에 수러가 와줘야 한다. 저걸 리오 헌충파.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5급치고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헌은 동사사조와도 어울릴수 있다. 헌간싱치 헌이 영림어. 조동사하고도 어울릴수 있다. 헌인갈 헌싱 헌크이 헌능 헌회 헌큰 헌간 이런 식으로 어울릴수 있다. 심리활동 동사하고도 어울릴수 있죠. 헌이외이. 그런데 대부분은 형형사어가 어울린다. 형형사어가 어울리는데 비교 의미를 갖지 않는다. 매우라는 의미가 없어질 때는 헌을 가볍게 읽고 매우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헌을 강하게 읽는다. 헌을 사용하지 않으면 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비교나 대조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꼭 들어가 주는 게 좋다. 비교나 대조의 의미가 없을 때는 단어 다시 정리합시다. 충분하다. 충분히. 리어 이유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요쪽입니다. 단어 뭐죠? function. 위험이에요. 명사의 위험. 도즈. 투자하다. 투자. 구시. 주식시장이죠. 구표시장의 줄임말이죠. 문제 봅시다. 요. 수로 요 있잖아요. 그렇죠? function 헌다. 헌다도 물론 수로로도 쓰일 수 있지만 function 헌다. 위험이 크다. 관용어로도 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어가 있기 때문에 관용어로 보는 게 맞아요. 도즈 구시. 주식시장에 투표하는 것은 헌다. 뒤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위험이 큰 위험이 있습니다. 어디에? 도즈 구시. 이어 건다. function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커다란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요자구도 역시 중국어에서는 특수한 수로문으로 보죠. 요자가 나타난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소유나 굽이에요. 대개 명사가 목적으로 사용되고 주어가 소유어가 있는 구체적인 물건들로 많이 쓰이죠. 왜요? 이젠 시니 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물건들이 목적으로 많이 자주 쓰인다고 추상적인 것도 쓰일 수 있어요. 이번 문장처럼 function, 위험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건데 대개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쓰인다. 두 번째 뜻으로 많은 것은 포함이나 열거를 나타내요. 그럴 때는 뒤에 뭐가 오나 수량사나 수량 명사가 목적으로 쓰여요. 이때는 요어를 스 로 바꿔도 혹은 덩이 equal으로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덩이라는 것은 뭐뭐 같다. 인에 스 쓰지. 인에 요 쓰지. 이때는 포함이나 열거를 나타낸다는 게 되죠. 다시 문제 봅시다. 요가 수로문 경우죠. 그 다음에 function. 요 펑션. 위험이 있다. 어떤 위험? 커다란 위험이 있다. 헌따는 관용. 여기서는 수로로 안 쓰이고 관용어로 쓰였어요. 뭐가? 토즈 구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커다란 위험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요 자가 나타나는 것은 소유나 굽이다. 대개 명사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데 구체적인 물건이 더 신이 부어. 이렇게 구체적인 물건이 더 많이 쓰인다는 거고 두 번째 뜻으로는 포함이나 열거를 나타내는데 이때는 뒤에 목적어가 수사가 들어간다. 라고 수량사 수량명사 전부 다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수사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 뒤에 수사가 있으면 포함이나 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수사가 있지 않냐. 이건 관용어로 쓰인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으로서의 수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의 요 쓰지. 일련은 사계절입니다. 라는 거죠.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펑션 위험. 토즈 투자하다. 투자 구스 주제. 이번 시간의 주제는 양사 펀입니다. 단어 보죠. 친즈 서명하다죠. 동사에요. 동사에요. 허통. 경상으로 읽어야지 돼요. 계약서. 펀. 신문이나 문건을 세는 단위에요. 펀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 부 이런 식으로 신문이나 문건을 세는 단위로 보면 되죠. 需要. 요구되다. 필요로 되다. 문제 봅시다. 닌다 치엔즈. 당신의 사인이. 허통. 계약서죠. 나 펀. 그. 需要. 필요로 하다. 나 펀. 그 한부에. 그렇죠. 나 이 펀의 줄임말이니까. 지대명사 플러스 수량사니까. 관용어로 쓰여지 돼요. 뒤에 올 수 있는 명사는 닌다 치엔즈와 허통. 명사 성분은요. 허통이죠. 그런데 허통이 맞아요. 그 한부의 계약서는. 한부라는 말. 우리말에서는 그 계약서는 이렇게 해버리죠. 그런데 중국어는 지시대명사가 명사에 붙을 때에요. 대부분 수량사가 동반이 되어 있어요. 물론 회화책에서는 동반이 안 되는 건데요. 저 수. 이런 수. 저번 수를 저 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지시대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수량사가 붙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수러. 쉬어. 그 계약서는 당신의 사인이 닌다 치엔즈. 당신의 사인이 당신이 사인하는 것이 필요로 됩니다. 나빠는 거둥. 쉬어. 닌다 치엔즈. 이게 정답인거죠. 그렇다면 양사 펀에 대해서 봅시다. 전체의 한 부분이나 전체를 이루는 부분을 나타내는데요. 분목. 전체를 몇으로 나눈 각 부분을 뜻해요. 차 한대 수박을 25등분하여 한 사람이 25분에 일치 갖는다. 이분. 이렇게 일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번째는 약간으로 뜻으로 전체 일부분으로 EDR이나 ECL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또 이분 룰이 조금 더 노력하면 또 이분. 이분. 정궁 더 시황.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여기서 이분은 EDR이나 ECL 또 이 시에 룰이. 또 이 시에 정궁 더 시황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펀의 두번째 뜻은 여기서 쓰인 것처럼 신분이나 사료를 세는 경우에 하는 우리말에 부다 문건 이런 것들을 세는 데 쓰이는 거죠. 그 자료들은 아직 잘 다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세번째 뜻은 음식점 같은 데서 워마일 량펀 사이 2인분 1인분의 뜻으로 쓰이는 거죠. 량펀 사이 그러면 2인분이 되는 거죠. 다시 문제 봅시다. 지지대 명사 플러스 양사는 관양어로서 주화나 목적어를 꾸며준다. 이 뒤에 오는 것은 명사성 성분이다. 그래서 계약서가 오는 거죠. 여기서 동사는 Shiao, 수로 하나밖에 없죠. Shiao의 목적어가 NIN THE CHINZ 에요. 그 계약서는 당신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For는 1인분 이란 뜻도 있고 혹은 문건을 세는 단위 신문이나 문건을 세는 단위 한 장이 아니라 한 부를 뜻해요. 혹은 약간 이란 뜻도 있고 혹은 전체의 한 부분 전체를 이룬 부분 한 트럭의 수박을 25등분해서 그중에 한 사람들이 25분의 1을 갖는다. 매일한 이 번 한 조각을 갖는다. 일부분을 갖는다. 한 조각을 갖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주요 단어 다시 정리합시다. 가 신세 서명하다. 허통 계약서가 문건을 세는 단위다. 쉬어 동사로 요구되다. 필요도 알았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진행태 정자입니다. 단어 보죠. 루이스 변호사예요. 진행착관 검사예요. 루이스는 변호사고 진행착관은 검사다. 정치호 널리 구하다죠. 동사예요. 문제봅시다. 정살 진행태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당연히 뭐가 와야한다? 수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수로 뭐 있어요? 정치호죠. 그쵸? 구하고 있습니다. 막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는 과정이죠. 구하는 과정이 스타트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 나타내요. 그럼 루가 변호사가 루이스 뭐를 구하고 있대요? 쌍방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정자의 정치호 수황황더 이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진행착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동작의 상차를 말하는 거죠. 기본형은 정자의 플러스 수로 플러스 너예요. 탐헌 정자의 시우 신어 그런데 이 세 개를 다 써도 되고 이렇게 두 개 혹은 이렇게 두 개 혹은 이렇게 두 개를 써도 되고 각기 하나씩 써도 돼서 총 일곱 가지 형태의 진행태가 나타나요. 그럼 왜 그렇게 구별해서 쓰느냐 약간 식듯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정 혼자만 쓰면 동작이 발생됨을 강조하나 지속의 뜻은 없어요. 시작된 뭘 스타트됨을 강조해요. 그리고 마침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짜이는 진행 과정이나 상태가 지속됨을 강조하는데 스타트 됐다는 것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럼 정자이는 뭐냐 두 가지를 다 합창하죠. 스타트돼서 진행 시작이 돼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녀가 기분 나빠하고 쓰는데 라우스친 라일러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너 하나만 쓰였을 때는 뭐냐 상대방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정보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다 수이죠. 자고 있어요. 즉 뒤에 건들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해 줄 때 쓰이는 거다. 다시 문제 봅시다. 정자이가 있으니까 부서으로서 진행태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뒤에 동사가 해야 한다. 누가 변호사가 무엇을 상대방의 서로 쌍방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어문법 정리합시다. 진행태는 총 정자이 플러스 수락 플러스 너 동작이 진행상태를 나타나는데 정은 발생되었음을 스타트 되었음을 강조하고 자이는 발생을 강조하지는 않은데 진행되어서 계속점을 나타낸다. 정자이는 두 가지를 합친 의미고 너는 상대방한테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준다. 라는 거죠. 주요 단어 봅시다. 루이스 변호사예요. 검사는 진찰관이에요. 증추 구하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방해사 리입니다. 단어 보죠. 초티 서랍이에요. 바오신 구이 금고죠. 야오스 열쇠예요. 문제 봅시다. 초티 서랍이죠. 짤 리 바오신 구이 더 야오스 금고의 열쇠 자 여기선 존재를 나타내는 짜이가 오는데요. 짜이는 뒤에 시간사 아니면 장소사 처소사라고 그러죠. 시간이나 장소가 목적으로 하시대요. 근데 여기서 시간이나 장소가 없죠. 서랍은 장소 아니에요.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서랍을 장소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뒤에 단순방해사 리가 붙어 있대요. 초틸리 짜이 초틸리 서랍 속에 있습니다. 뭐가 바오신 구이 더 야오스 금고의 열쇠는 서랍 속에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거죠. 자 존재를 나타내는 짜이는 뒤에 방이나 처소를 가져야 한다. 부자 방이나 처소 이건 처소죠. 호 비엔 이건 방이죠. 그러면 일반 명사를 처수사 장소사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 초티 서랍이에요. 서랍을 처수사 방 장소사로 만드는 방법은 뒤에 상 샤 리 왈 를 넣었는데 서랍 위가 아니라 서랍 속이니까 리를 붙인 거예요. 주어상 책상위 띠샤 지하 우리 지반 우왈 집 바뀌라는 거죠. 단순방해사는 총 16개가 있는데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때 명사 뒤에 붙을 때는 더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방해사가 있으면 합성 방해사가 있어요. 단순방해사 뒤에 비엔이나 미엔을 붙이는 거죠. 조 비엔 스 인항 왼쪽은 은행입니다. 미엔 우리 얼굴이 미엔이잖아요. 우리 얼굴 팔린다 쪽 팔린다 하는 것처럼 중국어가 오려고 상당히 비싼 부분들이 있어요. 리멘 학교 옆에 있습니다. 리 뒤에 미엔이 붙었죠. 그 다음에 조 비엔 비엔이나 미엔을 붙이면 합성 방해사가 된다. 단순방해사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문제 봅시다. 자이 존재를 나타내는 자이는 뒤에 시간 아니면 장소를 목적으로 하는다. 장소를 목적으로 가는 이유 여기는 장소가 없으니까 일반명사 뒤에 단순방해사를 붙여서 장소로 만들어 줘야 된다. 뭐가 금고의 열쇠는 바우신 구이 더 이하우스 자이 서랍 속에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방해사는 단순방해사와 합성 방해사가 있다. 단순방해사를 쓰는 이유는 일반 명사를 처소사 혹은 장소사로 만들기 때문이다. 존재를 나타내는 자에는 뒤에 방이나 처소 장소를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죠. 주요 단어 봅시다. 초티 서랍이죠. 바우신 구이 금고 여우스 열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짜이의 목적으로는 시간이나 방위쳐서 존재를 나타내는 짜이일 경우에는 뒤에 방위나 쳐서 봐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전치사 위입니다. 단어 보죠. 요리 위 ~~ 유익하다 유리하다 전치사 보호 목적을 갖고 나와줘 한 단어처럼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해 놓은 거예요. 요리 위 ~~ 유익하다 환지에 완화시키다 뒤에 목적을 가져야죠. 환지에 선 깊다 후시 그러면 깊은 호흡이죠. 심호흡이죠. 진장 긴장에 있다 징쉬 기분 정서 문제 봅시다. 환지에 완화시키다 뒤에 목적을 가져야죠. 완화시켜요. 진장 징쉬 긴장된 기분을 완화시킵니다. 뭐가 심호흡은 심호흡은 긴장된 기분을 완화시키는데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후시 요리 위 환지에 진장 징쉬 즉 이 부분이 전치사 보호가 된다고 봐야죠. 안그런다면 요리 위 를 하나의 단어로 본다면 환지에 진장 징쉬 vo가 다시 vo가 다시 목적으로 쓰였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요리 위 를 하나의 단어로 보느냐 안그러면 전치사 보호로 보호하느냐의 결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주되요. 그럼 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로부터 동사 뒤에서 보호로 쓰이는 거죠. 기점이나 출처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에에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냅니다. 이때는 앞뒤에 다 쓰일 수가 있어요. 범위를 나타낼 때는 융이 슈이 동사 뒤에서만 쓰여요. 그 다음에 에게 동작의 대상을 나타낼 때는 두이처럼 요리 위 지앵캉 바보 위 지앵캉 요리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이 문제는 선후시 위 진장 징쉬 요리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앞으로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위는 두이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한 단어라도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체사 보호로 봐도 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서 어디 어디에 방향이나 목표를 나타낸다. 형용사 뒤에서 비교를 나타낸다. 사오이 싼크 세 글 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동사 뒤에서 피동을 나타낸다. 뭐뭐 때문에 동사 뒤에서 원인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동사 앞에서 쓰일 수 있을 때는 아까 두이에 에게 두이로 바꿔 쓰실 때 이때 앞에서 쓸 수 있고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낼 때 동사 앞에서도 쓰일 수 있어요. 이때는 전체사고 나머지는 다 동사 뒤에 형용사 뒤에 쓰여요. 이때는 전체사 보호가 된다는 거죠.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선후시 요리 환지에 진장 징취 인데 여러분들 환지에 수로죠. 목적을 가지고 있대요. 뭐 진장 징취 차fs 그쪽 진장 진장 진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리 환지에 진장 징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위, 전치사로 쓰이는데, 동사 앞에서 쓰이면 전치사고, 동사 뒤에서 쓰이면 보호로 쓰인다. 전치사 보호로 쓰인다. 동사 뒤에서 기점이나 출처를 나타낸다. 동사 앞에 쓰일 때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낼 때 앞에 쓰이고, 또는 뚜이라고 바꿔 쓸 수 있을 때 동사 앞이나 뒤에 쓸 수 있다. 요리, 위 바꿨었죠. 보세요. 요리, 위치, 앵캉 바꿨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바꿨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형용사도 뒤에서 쓰일 수 있다. 형용사 뒤에서 비교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치사 위 를 기억해 두면 되고요. 주어 단어는 다시 정리합시다. 요리, 위, 환, 죄, 완화시키다죠. 신, 깊다, 후시, 호흡하다, 진, 장, 긴장해 있다, 불안하다, 징, 쉬, 정서, 기분이에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조동사 인가 입니다. 문제 봅시다. 둘이 제조의 원, 티더,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더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성분화이죠. 명사성분화이죠. 명사성분화 있어요. 능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주어 아니면 목적어예요. 일단 목적으로 나와 봅시다. 그 능력을 어떻게 하자고요? 배양, 하이스, 배양의 의이죠. 어떤 능력? i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 부분이 전부 다 관용어로서 능리를 꾸며 주고 이 부분이 관용어 플러스 목적어가 중심어가 목적어예요. 중심어가 목적어예요. 배양이 동사예요. 그러면은 인가이는 어디 앞에 놓여요? 동사 앞에 놓이죠. 그렇죠? 인가이는 동사 앞에 놓인다. 그래서 인가의 배양, 하이스, 둘이 제조의 원, 티더, 넝니. 하이스 둘이 제조의 원, 티더, 넝니가 목적어예요. 관용어 플러스 중심어로 목적어예요. 인가이 배양, 마땅히 배양해야 합니다. 지금 이걸 두 개를 붙여놨죠. 왜? 인가이가 1위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붙여놔 버린 거예요. 정답이 두 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조종사 인가이,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는 얘기예요.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그런데 당연히 뭐뭐 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어요. 인생이 인가이다. 오늘 틀림없이 도착했을 텐데. 작년에 입학했으니까. 재작년에 입학했으니까. 타스, 제니앤, 루, 슈더. 신자이 인가이스 산이 엔지에라. 지금은 당연히 3학년일 것이다. 당연히 뭐뭐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다른 조종사와는 달리 주술사조 앞에 쓰여요. 인가이 따자 반, 마땅히 모두가 개야 합니다. 인가이 따자 공통 논리, 마땅히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조동사는 원래 동사 앞에 놓인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주어 앞에 놓였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주어 앞에 놓였다. 왜? 다른 조동사와는 달리 주술사조 앞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게 인가이의 특이한 점이에요. 다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둘이 제주의 원, 디더. 관여한거죠. 목적어가 와주해주대요. 명사성분이 넝니. 누가? 아이가. 그런데 그 아이가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답니다. 페이앙이 들어간거죠. 마땅히 인가이 페이앙, 하이제 둘이 제주의 원, 디더, 넝니. 이게 정답인거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의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인가이 세번째꺼 여러분들 기억하려는 거죠. 주술사조 앞에 쓰일 수 있다. 인가이 따자 빤. 인가이 따자 공통롤리. 이렇게 주어 앞에도 올 수 있다. 다른 조동사와 달리. 그 다음에 두번째 뜻. 당연히 뭐뭐 할 것이다는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인가이 1번 뜻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마땅히 뭐뭐 해야한다. 자 주어 단어 다시 공부합시다. 둘이 독립하다. 독립 홀로서다. 제주의 해결하다. 페이앙 키우다. 배양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가이 페이앙 넝니에요. 마땅히 능력을 배양한다. 어떤 넝니? 하이제 둘이 제주의 원, 디더. 아이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거죠. 이번 시간에 주제는 비일자구 입니다. 바자구만큼 중요한거죠. 단어 봅시다. 린스. 일이 막 발생하려고 할 때에요. 형용사로 보는게 맞겠죠. 그쵸? 동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임시정부, 임시국가 이럴 때 그때 형용사로서 임시의, 잠시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취셔, 취소하다. 항판, 취항순서. 비행기나 배 운행표에요. 문제 봅시다. 린스. 취셔. 러. 러 붙었으니까 대부분 뒤에 목적어를 갖지 않는다면 맨 끝으로 가는 어기조사. 얘는 어기조사 겸 동태조사죠. 보내는게 나아요. 더 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상 번호 와야죠. 청도로, 칭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편은 항판이라는건 비행기 편이에요. 취소 되어졌습니다. 피동문이죠. 린스. 어떨 때 떠나려고 할 때 비행기가 이륙하고 탑승순서 걸 때 그때가 린스에요. 일이 막 발생하려고 할 때 취소가 됐다. 우리말에 갑자기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은데 갑자기로 해석하면 부사가 되니까 조금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이 막 발생하려고 할 때 취소됐습니다. 비행기를 막 오늘 간다고 해서 타러 갔는데 그때 취소됐습니다. 이런 의미로 린스를 쓴거에요. 페이왕 칭다오도. 칭다오로. 청도로 날아가는 항판. 비행기 편은 페이 린스 취샤오로. 피동문이죠.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왜 누구 때문에 취소됐는지 밝히기 싫거나 밝힐 수 없을 때 몰라서 밝힐 수 없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전지사 중에 피동을 나타내는 페이나 게이는 목적어 없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전지사 두 개다. 아무 게이 아니에요. 피동을 나타내는 게이야만 돼요. 피동은 페이자고요. 공식 있죠. 주어. 페이. 목적어는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죠. 동사. 기타 성분이다. 첫 번째 문장은 목적어가 나와 있는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뭐가 목적어가 사라졌다. 어디서 사라졌다. 여기서 사라졌죠. 목적어가. 뭐로? 샤오왕이 사라졌다. 없어도 상관없다. 중국어에서는요. 페이자구나. 페이자나 게이는. 어떨 때 피동을 나타내는 페이나 게이는. 목적어가 없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성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사 뒤에 기타 성분은 결과나 영향을 나타낸다. 동사 주사 러적 구호와 각종 보호다. 기타 성분을 갖지 않으려면은 두 글자 자리 동사는 자체적으로 결과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각종 보호인데 뭐는 쓸 수 없느냐. 가능 보호는 쓸 수 없다. 어떤 가능 보호. 결과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 보호는 쓸 수 없다. 그 이유는 동작의 결과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자우더 따우더. 자우이 부허. 이런 결과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 보호는 쓸 수 없다는 거에요. 다시 문제 봅시다. 더 있으니까 뒤에 명상 성분화가 있죠. 자. 러가 붙어있으면 대부분 뒤에 목적어가 없을다고 보면은 문장 끝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된다. 그럼 페이는 전체 작품이니까 부사어로서 동사 앞에 놓인 거죠. 페이 왕 칭다우더. 항판. 페이. 린스. 쥐 셜러. 청도로 날아가는 비행기편은 타러 갈 때 혹은 공항에서 갑자기 취소돼 버렸습니다. 린스는 무슨 일이 막 발생하려고 할 때에요. 혹은 임시정부 이럴 때는 임시의라는 뜻이고요. 형용사로 쓰였다고 봐야죠.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페이 자고는 기타 성분이 필요하라 하는데 기타 성분은 결과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능 보호는 안 된다. 자오다 떠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왜? 이미 동작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어떤 기타 성분들이 쓰이느냐. 동태조사 러작구와 각종 보호다. 결과를 나타내는 가능 보호는 제이죠. 그 다음에 두 글자짜리 동사 쌍음절 동사 중에 기타 적어도 동사 자체가 결과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페이 자고 형식. 페이. 주어 페이. 목적을 생략하는 거에요. 동사 기타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요 단어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린스 이리막 발상하려고 할 때. 임시 잠시 쥐셔 취소하다. 항반 비행기 편이라고 보면 되죠.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